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천여 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16.9%였습니다. 이 가운데 사증 면제나 관광 통과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19만 명으로 전체 불법 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 꼴이었습니다.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은 태국인이 14만 5천 명으로 전체의 76.3%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.